공포방송 여기는 우리가 목포를 가야 되니까 목포랑 좀 가까운 데로 왔어요 그래도 여기서도 목포로 가려면 한 시간정도는 달려야 되거든 우리가 한 시간 이상 달려야 되요 최대한 좀 가까운 데로 왔는데 그래도 예전에 여기가 여기서 좀 레전드였지 새벽에 도둑놈이 있어버렸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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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버렸잖아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카메라가 엄청 떨려 아 이거 안되네 좌우잡아 안에서 소리 난 것 같은데 야 저기 원래 저 커텐 저렇게 돼 있었나? 아닌 것 같은데 커텐 원래 저렇게 열어져 있지 않았어요 저거 열어져 있는 걸로 기억한 뒤 열어진 걸로 기억하거든 나는 Stadium? 열어준 어? 뭐야 저기서 날구만 뭐.. 건전지로 가는 거구만 건전지로 가는 거야 근데 건전지로는 없어 .. .. .. .. ..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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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봤죠 창문에서 나만 본거 아니지? 나도 보고 훅 나온거야 그래서 나만 본거 아니잖아 말하지마 형님은 뭔 소리야 진짜? 뭐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데? 시간 그대로 뭔 소리였지? 잠깐.. 뭔 소리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뭔 소리야? 또 소리난다? 응 발자국이 있었네 발자국이 있었네 안에서 봐라구 희골이 아니에요? 희골이는 여기있고 나는 여기있어 지금 희골이 아니에요? 뭐에요? 안에서 난다 안에서 희골이도 여기있어 봐봐 건물 안에서 소리나 희골이도 여기있어 봐봐 가보자 앞에 발자국이 뭐야? 여기가 엄청 커 엄청 크다고? 여기 엄청 커 여기 엄청 엄청 커 엄청 크다고? 이 꼬리도 바로 옆에 있었고 자 가만있어 문 잡아준 문 잡아주라고 문 잡아줄라고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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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Nana 조용히 무너지 조용히 조용히 무너지 조용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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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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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즈가 또치즈가 조용히 해보네 누구 있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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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저씨 도망갈데가 없어 도망갈데가 없어 도망갈데가 없어 문 옮겨가지고 모든게除еб열 nan club 도망갈데! 도망갈데... 도망갈데.. 도망갈데... 도망갈데... 뭐야?! 전장은 없었나봐 전장은 없었나봐 여기를 걸어가려면 소리가 많이 날것이네 여기까지 왔다가면 분명히 문소리가 났을거에요 분명히 문소리가 났어 분명히 문소리가 났을거에요 분명히 문소리가 났을거에요 분명히 문소리가 났을거에요 이 일에 숨길unt이 붙어있기vent 여기가 왜 열려져있냐? 여기 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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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열려져있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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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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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걸렸어..누구야? 안에 누구야? 뭐야? 안기고 있어? 뭐야? 안기고 있어? 안기고 있어? 문 잡아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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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고 떨어져 떨어져 벽같은데 조심해서 벽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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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쳐버리겠네 진짜 툭툭 소리.. 툭툭 소리.. 툭 소리.. 들어가야겠다.. 와.. 진짜 엄청 전략네 우선 2층까지만.. 2방까지를 봐야.. 마음이 그래도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누구 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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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쫄래곤다 진짜 방금 이 소리 발자국 소리가 났는데 밑에서 콩 울린 소리 들은 사람? 밑에 쪽에서 콩 울린 소리 뭐야? 아시겠단 소리야? 귀걸이 소리랑 같이 났어? 울리는 소리? 귀걸이 소리랑 같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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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야? 나와. 문 뒤에? 문 뒤에? 저기 있냐? 앞문을 잠겼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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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네가 눌렀던 자리. 어디야? 2층에서 소리가 났다고? 우선.. 이거 내 뒤에 있었으니까 이걸 더 정확히 잘 들었을거야. 뒤쪽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문 소리가.. 문이 하나 열려있다. 문이 하나 열려있다. 문이 하나 열려있다. 문이 하나 열려있다. 나 아니야. 이 집 사는 거 같아. 이 집 사는 거 같아. 문이 하나 열려있다. 문이 하나 열려있다. 문이 하나 열려있다. 문이 하나 열려있다. 여기는.. 이건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여기 본 거 하나 있다. 어디에 뭐가 붙어있고.. 여기.. 여기.. 방금 창문에 붙어있었고 여기 근처에 붙어있었고 50개 감사합니다. 근처에.. 여기.. 자꾸 여기.. 내가 지금 빠르게 못 찾는다. 빠르게 못 찾는다. 지금.. 빠르게 못 찾는다. 빠르게 못 찾는다. 창문에서 방금.. 저쪽에서 방금.. 이 소리가 뭐냐.. 사람이라면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어. 지구상에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귀신의 소리를 무조건 다 들었어. 하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로 그냥 착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태판이거든. 당연히 그 사람.. 힘기가 없는 일반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어주잖아. 자연적으로 나는 소리 아니야. 지금.. 저쪽? 돌아다닌다. 어지러워서 참아요. 아니.. 뭐야?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뭐예요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뭔 소리야? 앞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거 뭐야.. 시커먼가? 이제는 우리가 방송을 왔던 곳이라 정면으로 여기 말고는 갈 길이 없어 이쪽은 막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도 한 번 더 소리가 나서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기 안에 갇혀있다 움직일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거는 사람아닌 분명히 여기 잤나 아팠다 잠깐만 여기 뭐 바뀌어? 눈 뒤에 누워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콜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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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잠시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뒤에까지.. 저게도 다 머리카락이야 그 소리가... 진짜.. 뭔 소리야 방금? 깜짝이야.. 아우..높어 뭐야? 뭐야 이거? 문이 안 닫혀져.. 누구야? 오는 거 같은데.. 3. 2. 3. 4. 5. 3. 5. 5. 6. 8. 8. 8. 9. 9. 10. 11. 11. 12. 12.13.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누구야? 누구야? 저런 거 meow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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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왓 쇠관 잠깐만.. 갔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깨소리는 뭐야? 이 깨소리는 뭐냐고 또.. 이 깨소리는 또 뭐야? 그리고 이 깨소는 뭐.. 이 깨소는 안 되면.. 속을 발음으로 만드겠다고 한다.. 이 깨소는 안 되면.. 이제 이 깨소는 이렇게.. 이 깨소가 뭐.. 이 깨소는.. 그 깨소에서 이 깨소가.. 이 깨소는.. 이 깨소가.. 이 깨소가.. 이 깨소는.. 이 깨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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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무슨 소리가 뭐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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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진짜.. 갑자기 나아씨.. 또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까 거기 붕붕가 있던데 거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거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아. 이거 힘들어. 아이씨.. 아까 자동차가 있는데 한 번만 가보자 예전에 도봉놈을 한 번만 만난 적이 있었어요 도봉놈을 한 번만 그때도 딱 이렇게 하고 방금 두룩두룩 소리 나는 사람 뭐냐 저기 앞에서 아내 소리.. 들은 사람.. 도봉놈을 한 번만.. 도봉놈을 한 번만.. 아.. 번거네.. 도봉놈을 드레스 그곳.. 와.. 나 이거 지금 사람 잡았다 와.. 걸어오는데 봐봐 와.. 사람 잡는 줄 알아서 와.. 있는 거를 알면서도 갑자기 나.. 할만큼 했다 할만큼 했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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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